코로나19가 2m 이내가 아닌 6.5m의 먼 거리에서도 비말로 전파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어컨이나 히터 등 냉난방기가 있는 실내일 경우 그렇다는 건데요. 도내 한 대학 연구팀이 전주의 확진자 감염 경로를 추적한 결과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주의 한 고등학교 A양. 대전 방문 판매업체에서 감염된 확진자 2명과 같은 식당을 이용했는데 동선이 겹친 시간은 5분 남짓, 거리도 6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감염의 매개체로 의심됐던 건 당시 천장에서 가동된 에어컨. 연구 결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 이주영 교수 연구팀은 식당 내 바람의 흐름과 속도를 측정해 감염 경로를 추적한 결과 냉난방기 등을 통해 공기 흐름이 만들어진 실내라면 멀리 6.5m까지도 비말 전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여고생은 대전 확진자와 6.5m나 떨어져 있었지만 에어컨 바람이 가게 벽에 부딪히면서 대각선 방향에 있던 여고생까지 비말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실제 이 바람 방향에 있던 광주의 한 대학생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반면 확진자와 거리상으로는 오히려 더 가까웠던 다른 손님들은 공기 흐름에서 벗어나 있어 감염을 피했습니다. 연구진은 CCTV상으로 감염자들이 문고리나 식기 사용 등에 접촉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와 등을 쥐고 앉은 손님들은 감염되지 않은 걸로 보아 포괄적인 공기 전파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2m를 초과해서 원거리로 비말이 전파될 수 있다. 실내에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검사 대상자를 선장하거나 개인들한테도 주의가 필요한 거고 코로나19의 감염이 기존 거리 두기 기준인 2m를 넘어선다는 연구 결과로 전파 경로 예측은 더 어려워진 상황. 연구진은 특히 습도가 낮은 겨울철 환기 없이 난방기를 작동할 경우 단시간에 다수에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도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